세 가지를 다 먹어봐야겠지? 이형아, 소고 먹게 될 거예요? 떡볶이집 사장님으로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드시지? 어? 뭐야? 어? 뭐야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왔거든요? 떡볶이 참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여튼 여기 떡볶이 집에서 미니언즈랑 콜라보도 하고 신메뉴도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. 짜잔! 우리 가게 또 미니언즈랑 콜라보 안 하나?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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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즈. 아, 이렇게 포장 용기도 미니언즈로 오는 거야? 되게 귀엽다. 애들 많이 먹을 수 있는 포커 숟가락. 뭐 하면 좋아요? 세트 메뉴를 구매하시면 같이 진정을 해드리고 있어요. 이게 품절대란이 일어났었대요. 귀엽다. 짜잔. 오늘 제가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메뉴가 엄청 많다. 기본 떡볶이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. 백방증와라고 있어요. 저 시그니처 순살치킨. 양념치킨도 있어요. 아, 저예요? 순살치킨이 부담스러운 양이 아니라서 순살치킨에 알새우칩 같이 해서 떡볶이 국물에도 찍어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. 일단은 떡볶이 세 가지를 다 먹어봐야겠지? 꼬마김밥 무조건 먹어야 하니까 꼬마김밥이랑 떡볶이 세 종류 전부 다랑요. 치킨이랑 햄마요 꼬마김밥, 참치마요 꼬마김밥 버터크림 감자튀김이랑 김말이 하나, 어묵튀김 하나 어... 아, 대빵징어 두 개? 그리고 치즈스틱 두 개, 어묵탕도 하나예요. 오, 네. 떡참에 중국 당면이 들어가고요. 로제에 소시지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물거리고 길고 걸어둔 누르세요... 그러기에 뒀을 maint problem dzy일이 골라 integ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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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맛이 있겠지? 그게 너무 좋아 이거 대빵 짐이랑 같이 먹을까? 진짜 대빵 좋은데? 엄청 크다 여기다 남겨 오징어가 안에 진짜 가득 찼어 엄청 길거든요? 여기 튀어나온 것 봐 진짜 길죠? 갑자기 보여주고 싶었어요 크림 떡볶이 오 맛있다 색깔이, 때깔이 좋은데?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약간 양파?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약간 새로운 느낌의 크림 떡볶이요 오, 국물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치즈스틱이랑 얘는 안 먹어봤어요 깻잎에다가 참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여기다 딱 찍어서 진짜 맛있고 꼬막임밥 5개라고 해가지고 좀 쪼끔만 하면 꼬막임밥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꼬막임밥이 뭐하게 커요? 너무 맛있다 꼬막임밥 5개라고 해가지고 좀 꼬막임밥 5개라고 해가지고 꼬막임밥 5개라고 해가지고 꼬막임밥 5개 꼬막임밥 5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버터감자가 인기가 많잖아요 버터감자가 인기가 많잖아요 맛있어 치킨에다가 크림소스도 한번 찍어볼게요 치킨에다가 음, 음, 음 음 음 음 이렇게 잘 어울렸는데?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 지금 다 먹어봤는데 치즈스틱만 안 먹어봤어요 치즈스틱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어마어마한데? 되게 짭짤하고 그 치즈가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 치즈스틱이거든요 길어서 너무 좋아요 아, 뜨거워 아, 뜨거워 와, 치즈가 진짜 많다, 아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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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분명감이 정塔 아니에요 김밥이 구성비가 괜찮네 5줄에 5,500원 음 으응 음 와 안 돼요 떡볶이 먹을 때 어묵이 빨 수 없지 근데 이게 진짜 딱 소장 욕구를 일으키는 게 이렇게 치킨 박스랑 튀김 종이봉투까지 엄청 예쁘게 돼 있어서 모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인형은 안 좋나요? 아 이거는 사은품이 아닌가요? 아 정말요? 오늘 수영님만을 위한 사은품입니다 아 정말요? 오 되게 귀엽다 오 이거 뭐야 움직여? 바닥에 놓으시면 진짜 가져가도 돼요? 네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음 음 음 이거 맛있는 소시지다 하 하 하 하 하 어떻게 다 드시지? 네 쭈양님이 가래떡 떡볶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래떡으로 준비한 떡볶이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가래떡 떡볶이 원래 메뉴 없는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 저희가 만든 건데 드셔보시고 맛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요? 아 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가래떡 떡볶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음 트러플 마요네즈 소스예요 트러플 마요네즈요? 네 아 떡볶이로 따먹어요? 네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이거는 미니안즈에 맞춰서 미니트로스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음 감사합니다 청양고추가 진짜 듬뿍 올라가 있거든요 가래떡이에요 진짜 통통한 가래떡 마요네즈에다가 떡볶이를 찍어먹으라고 하면 처음? 정말? 와 음 음 음 떡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찍어먹으니까 약간 덜 매우면서 음 음 너무 잘 어울려요 맛있다 음 음 음 트러스도 하나 먹어보고 오 오 고구마 음 음 음 음 음 짭짤하고 약간 매운 맵고 얘는 약간 달달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는데 맛있다 청양고추 향도 확 난다 요거 맛있었냐? 음 음 과연 식메뉴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보겠습니다 나오면 시켜먹어야지 음 음 음 너무 좋아 가래떡 초고량 이거 딱 먹고 이거 한 입 딱 먹으면은 매운 거 싹 음 음 음 교민적으로 로제 치킨도 너무 맛있는데 요 크림치킨이 진짜 끝내줘요 진짜 잘 어울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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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있는 거 까먹었어 맞아 얘가 있었지 음 음 음 음 음 어묵 튀김 마지막 여기 오젓으로 돼서 뭐든 찍어먹어도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떡볶이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도 잘 드시네요 제가 더 잘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것 같습니다 떡 다 먹었죠? 어디 있어요? 떡이 다 안 먹었어요? 여기도 있네? 여기도 있어요? 진짜 전혀 몰랐어 왜 이렇게 하나씩 남았지? 이것이 밸런스가 와 이거 진짜 매워 그냥 매운 맛이 아니라 청양고추 땡초 매운 맛 있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고 가래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신메뉴로 당장 내도 되겠는데? 맞아 아까 안 매웠던 이유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마요네즈가 있거든요 근데 찍어 먹으면 안 매워요 마요네즈 떡볶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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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치킨도 그렇고 떡볶이도 그렇고 1인분이 안 있게 되네요 아 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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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가래떡 진짜 출시해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떡참에서 떡볶이랑 이것저것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포카락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엄청 인기라고 해요. 이거 이후로도 다른 굿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또 이거 미니언즈 세트 드시고 인스타에 후기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서 미니언즈 한정판 레딧백을 드린대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귀여운 포카락 주는 미니언즈 세트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저희 떡참 정말 좋은 재료로 깔끔하게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떡참 화이팅! 녹색! 뽀 remöglich 즐기시길 바라ativos 이것도 sw 않으시길 바랄! 매 Divii Park limitation iries 다jm 소용기